아야나 리조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냥 딱 메탈세과역이네요 네 아야나 호텔에 오케겠습니다 아야나 리조트 와 여기 로빈인데요 장난 아닙니다 미쳤다 와 와 미쳤습니다 이게 오빠 여기 웰컴티 마시래요 웰컴티? 어 감사합니다 제가 큰일 날려올게요 아 네 제가 티켓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오오 재밌다 와 와 이런걸 리조트에서 타고다니 진짜 돈 쓴 느낌 난다 그치 돈 썼으면 이 정도는 대우를 받아야지 1박에 40만원 응 조식 포함해서 조식 포함 시켰어 여기 왠지 조식을 포함해야 될 것 같았어 잘했어 이거 카트네 옙 오케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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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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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소영지가 재밌네 소영지가 재밌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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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하지 않아요 뭔가 이런거에 대접받는거 익숙하지 않은거 티났어 그니까 아 고마워 와 처음 봐 예를 들면 와 뚜껑이 네버스리 4,3,4,6 이에요 네버스리 특이요 전부가 네버스리 아 네버스리 네 徒은 네버스리 네버스리 이예요 오브 시즌2 자 저희가 먹을 숙소는 림바마와나의 4346번 숙소입니다. 왜 안 열리지? 왜 안 열려? 오빠 이거를 여기 그냥 파워키를 해놓은 거를 오빠가 그냥 가져버려서 오픈키가 아니야. 아 그래? 바보야. 이게 오픈키야. 왜 다 꺼졌어? 아니 꺼지진 않았어. 자 숙소를 공개합니다. 따라라란당. 그 비잼씨를 안 했다고? 아니 침대 엄청 크다. 여기는 호텔식 리조트라서 일단 뭐 방이 따로 있지는 않고 엄청 큰 침대가 있습니다. 와 포레스트 뷰. 아 조용하다. 아 조용하다. 아침에 새소리가 들리겠어요. 응. 오 완전 고급진네. 이렇게 건식 세면재가 있고 그다음에 어 경기가 있고 비데가 있네요 비데. 오. 처음 보는 비데야 발리에서. 여기 가글도 있어. 그리고 여기 목욕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샤워기가 여기 있고 목욕도 아니고 수건도 벌려있네요. 어메니티 한 번 볼까? 어 가글 있고 벤탈 킷 빗 네일 킷 치실 뭐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것만 있네요. 음투어 끝. 저녁 먹으러 갑시다. 갑시다. 아 시원해. 아까 우리 들어올 때는 이 정도로 막 어둑한 것 같진 않아.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저녁으로 중식당. 아 시원해. 아 시원해. 네 아 시원해. 아 시원해. 네. 아 시원해. 뭘 먹어야 될까요? 뭐. 마타 두부랑 레몬 치즈. 네. 귀엽네. 밥은 마타 두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제가 최대한 안전한 메뉴를 골랐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호텔이라 좀 비싸긴 하네요 그래도 뭐 만원, 2만원밖에 안 돼요 잘 먹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왁파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음료수를 좀 먹겠습니다 여기가 아야나 로비입니다 오 수영장이야 아니구나 분위기 너무 좋다 여기 예쁘네 발밑에 조심해야겠다 얼굴이 안 보여서 배경 한번 찍어야겠다 락박하는 길 오른쪽 오케이 계단 있어요 앞에 네 이게 고프로의 분위기가 안 남기네 락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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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오이 짜라나 잡았다 짜라나 잡았다 여기는 락박 네 락박 네 락박 네 락박 네 락박 네 네 네 네 네 엥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내가 틀렸네. 내가 맞았지? 예약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늦은 시간이라서 저희는 다행히 워크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오 입구가 되게 신비롭네. 뭐야? 어 별 많이 보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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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많을 때 오면 줄 서서 기다리겠다. 근데 이거 선셋 할 때 오면 진짜 더 좋겠다. 오. 디스 이스 락바.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예. 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 확인해. 나와? 어 잘 나와. 조명 있어가지고. 사진 아닌데 영상인데. 우와 그래? 어. 얘기를 해야지. 사람아. 저기 디스윙도 하네요. 디스윙. 하늘에 별이 많이 보이는데 오프로로 앉았다. 그러게 아쉽다. 남방구에서 저희 별을 처음 봐요. 처음 봅니다. 북두칠성 밖에 아는 게 없는데. 여기에는 남십자성? 오프로인 게 있다니. 저거 비싼 술. 비싼 술을 시키면 저런 거 해주는 거 아니야? 네. 파리타임. 직원들이지 않아? 저거 무슨 사람도. 댄싱 머신 할머니 정당합니다. 부럽다. 저 나이 들어서도 저런 에너지가 있다는 게. 진짜 이거 위에서 보이는 게 더 이쁘 것 같아. 아 지랄해. 바다가 보이면 더 이쁘겠다. 땡큐. 굿나잇. 굿나잇. 자 이렇게 오늘의 일정 마무리. 소리. 아야나 1차 필터입니다. 벌써 누런 갈색. 아니 진한 갈색이 돼서. 필터를 교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필터는 다른 곳을 위한 게 아닌 아야나를 위한 필터였습니다. 아야나의 둘째 날 아침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발리 6일차. 으으 아쉬워.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있어요. 오늘은 뭐해요? 오늘은 일단 조식을 먹고. 여기 안에 13개 수영장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다 갈 수는 없지만. 매일 유효한 출장들을 한번 불러볼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온 이상. 뽕뽕 뽕을 뽑겠다. 가는 길도 너무 이뻐요. 어제 저희가 밤에 밖에 안 와 봐가지고. 제대로 이 길을 못 느껴봤는데. 길도 너무 이쁩니다. 좋은게. 와. 천국이다 천국. 안녕. 안녕. 저희는 오늘 토개에서 먹을 예정입니다. 자리 있네? 근데 웨이팅을 해야되네. 근데 늦게 오면 웨이팅한다고 하긴 했어요. 즐거운 조식타임. 즐거운 조식타임. 수박주스? 응. 나는 망고주스. 나쁘지 않아. 여전히 싱겁지 않아. 먹을 거 많네. 먹을 거 많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전 전. 나는 내 눈에 뵙أ. 이게 내 눈을 보네. 나는 눈에 뵙أ는 거 같다. 그래서 하루가 많이 왔 큰 맘에 뵙أ는 것 같다. 그래서 하루가 잘 안 devil이 앉아ish." 난 다음에 뵙أ는 거 같다. 나는 오늘 저녁이 될 거야. 그리고 2 날이 낮아.. 우리 눈에는 물이 있으며 감사합니다.